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 이예승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어떤 퀘스트를 갖고 왔냐? 제목을 보실까요? 나이제 점점, 고등학생인거니? 라는 제목이네요. 여러분, 예비고일들은 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예비고일들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 예비고일들은 지금 아마 중3 마지막 기말고사를 끝내고 입학을 앞두고 겨울방학을 이제 약간 전전근근 플러스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때 딱 보기 좋은 퀘스트입니다. 네, 일단 여러분 먼저 우리 3년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먼저 격려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채찍을 드릴 건데 지금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겨울방학부터 앞으로 3년. 앞으로 3년 더 열심히 많이 많이 고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함께. 자, 여러분. 전국에 계신 모든 학생들이요, 여러분. 겨울방학 포함해서 공평하게 3년이 주어집니다. 이 3년을 여러분들이 잘 보내셔야지만 수험생활에 꽂히죠. 수능을 잘 보실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겨울방학 시작을 하면서 겨울방학 때 어떻게 영어학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 딱 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기 앞서서 여러분, 고1이 어떤 학년인지 좀 궁금하시죠? 여러분은 아직 중학교의 생활에 이제 아직 졸업수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갇혀 있어서 고등학생 만약 내가 생각만 해왔던 이 고1 도대체 어떤 학년일까? 좀 되게 머나먼 미래같이 보였는데 벌써 왔잖아요? 고1이 어떤 학년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겠죠? 제가 고1이 어떤 학년인지를 네 가지로 먼저 쫙 말씀드려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쁘다 바빠 고등학교 생활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고등학생 여러분은 굉장히 바쁩니다. 고등학생은 바빠요. 중학생들보다 더 바빠요. 그 이유는 뭐냐? 일단 시험에 부담도 있죠. 시험에 부담도 있는데, 첫 모의고사도 보니까 시험에 부담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중학교 때랑은 달라지는 생활, 그 다음에 수업시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적응을 하느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체력이 많이 딸리고요. 여러분들 밥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적응만 하는데 굉장히 바빠. 근데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면은 동아리 가입도 해야 되고, 체육대회도 나가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요소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더라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고사 보고 나면 금방 기말고사일 거고, 그 다음에 갑자기 2학년이 된대. 이런 걸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난다라는 거, 그런 학년이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앞서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험 범위 자체가 굉장히 많아져요, 여러분. 일단 영어만 들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아무리 많아봤자 교과서 두, 세 단어에 프린트 정도, 이 정도 아마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물론 학교보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그러실 건데, 우리 이제 고등, 영어 시험 범위 말씀드리면, 좀 달라요. 전국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교과서 두 단어, 그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보다 당연히 깁니다. 엄청 길어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들어가고요. 어휘집 들어가고, 추가적으로는 어떤 학교는 외부 지문, 이런 거 들어간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당 일단 범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에 이제 압도가 되죠. 그런 거를 이제 맞이하실 수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중간 기말이 아니라 뭐가 있죠? 우리 고등학교 때는. 수능을 연습하는 모의고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 일단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할 거예요. 확실합니다. 저도 예전에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 기억이 나요. 일단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었어. 근데 생각보다 안 나왔을 때, 이게 내 수능 성적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약간 걱정거리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모의고사를 칠 수 있고, 그 첫 모의고사에 대한 설렘과 쓴맛을 동시에 맛보실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은, 이제 캐스트의 주 내용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고1까지는 여러분들 아직까지 내가 수능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 여름방학도 특히 활용을 하시겠죠? 활용을 해서 수능 기초를 전과목에, 특히 영어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학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리 다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겨울방학 때. 이게 핵심이잖아. 핵심이잖아.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내신이잖아. 첫 시험이기 때문에 이 성적을 여러분들의 포텐셜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발휘를 하셔야 돼요. 보이시죠? 끌어올려. 끌어올린다라는 측면에서 하나 가이드를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가 겁을 자꾸 계속 주네요. 그렇죠? 시험을 중간 기말을 8번을 보잖아요? 그럼 바로 고3이에요. 8번이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여러분. 그럼 바로 고3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교적 2학년 때나 3학년 때에 비해 시간이 있는 1학년 때 수능 기초를 어떻게 쌓을 수 있는지, 영어에 대해서 그거를 제가 두 가지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내신 성적 끌어올려. 최대한 끌어올려야 돼요, 여러분. 첫 시작이 중요하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학교 배정이 안 났을 건데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어느 학교를 갈 수 있는지 후보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일단 서칭하셔야겠습니다. 검색을 하셔도 좋고요. 주변에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좋고 해서 일단 배정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세요. 그 출제 유형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기출 문제를 구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기출 문제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검색하면 웬만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파악을 해보시고요. 대략적인 영어의 범위 확인하시고 전국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양을 확인하세요. 영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파악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분석 예측 계획을 방학 때 일단 해두셔야지만 내신 첫 시험을 전략적으로 잘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내신 성적이 왜 안 나오냐면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객관식은 무난하게 맞습니다만 이게 문제야. 이게 주관식 서술형이 안 나와. 이게 내가 중학교 때 8, 90점 점수 좀 나왔던 친구들도 고등학교 때 올라가잖아요. 서술형 점수가 안 나와요. 물론 중학교 때보다 어려운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등 내신의 서술형 주관식은 문장이 일단 길잖아요. 모의고사 기출이든 교과서 지문이든 중학교 때보다 길기 때문에 그 지문에 나와 있는 문장의 영작을 내도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암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통암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통암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장을 만드는 그 연습을 좀 방학 때 시간이 있을 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이제 구문 학습을 하듯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강의 중에도 서술형 대비를 위한 강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아직 서술형 강의는 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이 저한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특정 강의를 들어라, 제 강의를 들어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강의까지는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하는 학생들은 그냥 서술형 연습 문제집, whatever라고 되어 있죠. 아무거나 하나 집으셔서 하나만 해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추천이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다? 서술형 주관식이 좀 어려울 거다라는 거 그거를 좀 생각하셔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근데 두 번째 이게 문제죠. 아직 1학년 입학도 안 했는데 겁을 엄청 줍니다. 자, 시험 8번만 보면 고3이래. 근데 그나마 시간이 있대. 수능 기초로 쌓을 수 있대. 자, 어떻게 쌓을 거냐. 크게 봤을 땐 이 정도. 큰 가지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영어라는 거는 당연히 어휘, 그 다음에 간단한 문장 구문, 그 다음에 독해, 어법 이 정도로 나눠줄 수 있는데 당연히 고교 필수 단어 암기는 하셔야 됩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뭐 인강을 들어서 학습을 하시든 그냥 나 아무것도 안 듣고 하든 아니면 학원을 가든 항상 단어는 외우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교 필수 단어는 계속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암기를 할지는 가이드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 요게 문제인데. 자, 이제 문법을 싫어하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2학년, 3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2학년 되고 3학년, 난 문법은 계속 모르겠고 계속 하기 싫고 계속 멀어지고 싶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문법이 완전 노베이스인 학생들이 좀 있을 텐데 요 학생들은 방학 때, 요건 방학 때 시간이 좀 있을 때 이때 고교 필수 영어법 강좌를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건 이제 제 강좌를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좀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어진 문장을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을 하려면 이 길어진 문장을 이제 분석할 줄 알아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구문 학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구문은 여러분들 특수구문 요런 거 위주로 좀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문장을 보다 보면, 지문을 보다 보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이제 특수구문으로 강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 문제 푸실 때도 좀 도움이 될 거라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게 좀 중요해요. 우리의 첫 모의고사를 보잖아. 첫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유형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1학년 때 많이 익숙해져야지 2학년 때는 내가 자주 틀리는 유형을 집중 공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의고사 유형 파악을 많이 하시면 되고요. 시간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듣기도 빠지지 말고 들으세요. 듣기를 되게 쉽다고 생각해서 그냥 강구하고 독해 문제만 푸시는 경우가 있는데 듣기에서 실수 때문에 등급이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듣기 포함해서 시간 딱 70분, 65분 딱 정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수능 기초를 조금 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을 전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인강 정도만 활용한다는 전제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거나 하면 아마 주마다 보거나 월마다 보긴 하실 거예요. 그거 최대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성적 향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휘는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성적 무관해.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 게 어휘입니다. 그래서 방학 시작하자마자 단어점 하나 딱 집어서 넌 내 거다 해서 걔를 붙잡고 갑니다. 주단위 계획적 학습해 주시는 게 좋고 주단위에 내가 몇 개 외울 거야. 이렇게 목표를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 캐스트에서 말씀드렸는데 극피 안 됩니다. 더 이상 고등학교 때는 좀 제의가 돼야 돼. 계획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어를 외울 때 여러분 여러분들이 단랑 뜻만 외우는 경우가 대다수야. 안 된다 했죠? 그럼 기억이 안 나요. 바로 증발. 슉 이렇게 날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철자까지 그 다음 주에는 철자 위주로 외워보고 좀 써보고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들 고교 내신에도 어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그거 뜻을 써보세요. 이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예문을 활용해서 나옵니다. 이 예문에 적절히 들어갔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문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학습해 주시는 게 어휘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가이드를 잡아놨어요.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부터 벌써 끊길 것 같아서 끌 것 같아서 눈을 한번 보세요. 결국에는 계획적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잡아놓고 예문이랑 함께 학습하시고 중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품사 구분까지 좀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TION으로 끝나면 명사더라. TIL로 끝나면 고등형용사더라. 이거 좀 구분해서 외우셔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문법 문제 푸시거나 할 때도 좀 도움이 될 테니까 그거 좀 기억하시고요. 구문 아까 말씀드렸죠? 구문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문장이 길어지고 문장 지문의 핵심 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수 구문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특수 구문 위주 강조 문장을 위주로 좀 학습을 하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거라 그거 좀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문법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교 필수 안 된 거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만 시간이 있어. 겨울방학 아니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정리해 주시는데 이거는 제 강좌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깨알 강좌 홍보 하겠습니다. 이거 수능기초 고교 필수 영문법 있어요. 이거 이제 아마 이 캐스트 올라갔을 때쯤 한 3강까지는 갔을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추 강추고요. 이게 이제 이런 강좌입니다. 이거는 이제 OT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OT를 강의 들으시기 전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 이제 예비고일들이 보고 있는 캐스트잖아. 예비고일들한테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 이제 어법 공부가 전혀 안 돼 있어서 고교 내신 수능기초 어법이 내가 좀 힘들 것 같애 라는 학생이 들으면 좋은 강좌고요. 여러분들이 긴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속성으로 한 10강 정도 내로 그것도 강의도 한 40분 정도로 해서 빠르게 겨울방 안에 끝낼 수 있게끔 구성을 했으니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갔네요. 박수를 치면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문 구문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휘 어법 구문 독해 중에 제일 사실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구문이긴 해요. 그래서 별별 두 개 보이시죠. 문장이 길어진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해석이 어려워져서 여러분들이 어휘만으로 대충 때려 맞힐 수 없을 것이다.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 파악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습하시면 되고 어법 공부를 하다 보면 문장 구조가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구문 공부를 하실 때 어법 공부를 같이 해주시는 것도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강좌든지 간에 같이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영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거 똑같은 내용이고요. 특수 강조금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독해도 여러분들 일단 모의고사 유형 파악이 일단 예비고위들은 중요해. 아직 모의고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정해놓고 주마다 좀 풀어보시고요. 이게 이제 성적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려보면 중학교 때 영어가 어느 정도 된 학생들도 물론 고등학교 올라가면 힘들어 하긴 해요. 근데 그중에서도 나는 사실 정말 자신이 없다. 모의고사 성적 진짜 자신 없다. 하는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 기준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모의고사 유형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반드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뭐냐 실용문 정보 일치 문제예요. 이거 내용 이거 보고 틀리냐 맞냐 매칭하는 거 있거든요. 그 문제 그 다음에 대입학 문제 주제 요지 목적 이 정도의 문제 그 다음에 듣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복 연습만 하시면 반드시 기본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막 빈칸이라든지 순서 이런 거 좀 어렵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거 아니고 이런 유형은 여러분들이 겨울파가다 연습하시면 기본 점수로 반드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먼저 노리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담아줘도 예를 들어 4등급 3등급 후반으로 안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초 2, 1 이렇게 올라가는 전략을 짜시면 되겠죠. 그렇게 고 측면에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고등학교 생활이 어떻냐 딱 제가 딱 세 줄로 요약을 하면 두 배 즐겁습니다. 중학교 때 생활보다 두 배 즐거워. 일단 너무 즐거워. 제가 봐도 재밌어 보여요. 고등학교 추억은 저도 지금 돌아보면 아직도 생각내요. 저는 원래 역으로 나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아직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아직도 친하기도 하고요. 두 배로 즐겁긴 합니다만 플러스 또 겁주죠? 두 배로 힘들 겁니다. 아까 힘든 이유는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다 될 거예요. 저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학교 3년은 이제 보내주시고 아디오 하시고요. 너무 고생하셨고 여러분들의 새 출발을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